1. 숨쉬는 이 시간은 어디로 데려갈까? 3. 난 미드잖아. 뭐해야되지? 나 AD를 해야될거 같은데 아무래도? 하사딘, 앨리슨은 좀 그렇잖아요. 그렇죠? 스웨인? 스웨인, 미드 루시아 난판 갈까? 10공을 들자. 좌판이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근데. 저 놀 좀 오래 쉬었거든요? 거의 한 3일만이야. 끝. 마구 때리기. 자비. 이거는 타야겠는걸? 이게 맞아? 저거 왔나? 상대가 텔포가 없죠. 유치아라서. 일단 밉시다. 자비. 카르마 마요. 어? 어우 아프다. 상대 딘거까지 왔구나. 사비. 좀 아까운데? 그래도 잡아서 다행인가? 아이고 스톱 맞았다. 되나요? 사비. 나 6렙 뱄는데? 가버려? 6렙 뱄는거 몰랐구나. 이 녀석. 6렙이거든. 아깐 뭐라도 될 것 같다. 아 딜이 부족하다. 반중. 탑이. 그래도 이득 받네요. 이 정도면. 엘리스 죽은게 좀 아깝네. 와우. 탑이 2대1을 해버렸네. 탑 2대1 당했을 때 특징. 탑 정글 서로 핑 찍고 있음. 누가 잘못했는지 딴 사람들은 모름. 왜 딘거가 왔어. 제인 궁이 없어서 싸움은 할만하거든요. 좋습니다. 가버려. 나이스. 나이스. 차비. 캐럭 상황이 좋네요. 둘 다. 빠져야겠는데. 아니면 그브가 전령 튈 것 같으니까. 제인 혼자 오는 거 견제해보자. 못 먹었네. 여기서 뭐가 나요. 정수 가는지 징촌 가는지 모르겠네. 정수 가야겠다. 정수 가서 쿨감을 싹 땡긴 다음에 나보리 도시 안해야겠다. 그러게 럼블은 그냥 나갔나보네. 안 보이는데요. 도망가자. 럼블 다시 들어왔네. 어우 아파. 아쉽네. 아쉽네. 뭐야. 총. 구원. 스플라. 수. 지금까지. 힍. 지킨로. 좋습니다. 아. 주. 럼리. 거. 럼리. ㄷㄷ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와 나 5분 동안 혼자 말하고 있었네? 6분 동안 혼자 떠들고 있었음 사우려 무빙 해주면서 무빙 해주면서 오케이 좋아요 무빙 해주면서 무빙 해주면서 점으로 피해주면서 어? 아니 말도 안돼 어 그래도 나쁘지 않은 바보 용기 좋았죠 이번에도 그냥 무디성 들이박는 척하지만 내 뒤에는 항상 트위치가 있다고 저 가고 있긴 함 그래도 저도 가긴 하는데 다 죽었네 와 이게 에바 에바 과용 야미 꿀맛 어휴 그브가 총이 좀 매섭다 그쵸? 총알 맛이 맵네 그브가 어떻게 잡을 수 있지 어 네 암호가 바비 어 간주 와우 따당 야미 E를 찍었어야 됐나? 나볼이니까 무한대시를 하려면 E를 좀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? W보단? 원래도 E가 두 번째 선마 아닌가요? 몰라요 원래가 어딨어 각자 길이 있는 거지 이 세상에 원래란 건 없음 원래 사과는 빨갛아? 아니죠 우리가 빨갛아라고 부르기 때문에 빨간 거지 원래란 건 없다 어? 어? 소환사 한 명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기에게 붙어도 저는 이제 통과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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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상 야 소비상 야 소비상 어? 이거 가자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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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일로 들어가면 되겠죠? 성공 다음 자 그때도 말했지만 벽가이즈 꿀팁 무조건 이의적으로 행동해라 남 도와주다가 뒤통수 맞습니다 무조건 이기적으로 자 대충 전 각을 봤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각이 대충 보였음 일단 왼쪽으로 가 일단 일로 가서 점프 점프 점프로 넘어주고 자 일로 가서 이걸 이렇게 잡아줘요 이게 맞자 못 옮기나? 혼자? 혼자 안되나? 에라이 난 안 옮긴다 누가 옮겨 그냥 누가 미샘 난 절대 안나가 배 쬐 그냥 어? 잠깐x3 나 쪼러 가야돼 으쌰 수고하세요 난 갈게 자 일로 가주면 되겠죠 어? 괜찮아 아직 아직 여유있다 어? 괜찮아 아직도 여유있다 그래도 기다렸다가 지금 들어가세요 성공 나 이승 육강링 나 여기서 우승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야말로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무난하게 가려고 하면 안되고 다른 사람을 탈락치키겠다는 마인드로 가야돼요 살짝 이런식으로 해서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하게 하의를 치워 넘어가면 안된다 그렇다고 어어? 공떨어줄 컵 뭐죠? 승자가 계속 남게 됩니다 공떨어줄요 한번 해볼까요? 그건 뭔지 모르겠네 상대팀에 골대에 공을 넣어 점수를 획득하세요 팀원들과 힘을 합쳐야합니다 아 이거구나 오케이 확인 자 잘해보자 우리 팀 어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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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아니 오토캄 두껄 먹혔는데 벌써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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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왼쪽에는 공격수가 없어 우리 팀 어떻게 된거야 어? 여기있다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어? 10초 남았음 어더캄? 아 다시 한번 가볼까? 자 유기하고 자 자 팀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먼저 가있는거야 여긴 오프사이트 그런거 없거든 오프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미리 가있어 미리 가있으면 공이 온다 자 공이 와요 공이 오는거를 오는거를 기다렸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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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쪽에서 뒤로 뒤로 네 자 반대쪽에서 일부러 반대쪽에 가있는거야 오케이 조금 더 없고 굿 자 여기 몰려갈 필요가 없다 반대쪽에 있어요 이런식으로 공이 온다 슛 어? 골골골 으악 너너너너 아 좋았습니다 이건 뭐 제가 넣었다고 볼 수 있죠 아 이것도 제가 넣었다고 볼 수 있죠 벌써 골 3골 4골 뭐야 내가 안해도 되겠는데 내가 안해도 되겠는데 우리 팀 왜 이렇게 잘하냐 와 몇 골 넣은거야 이거 거의 콜드게임인데 아 일단 이겼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팀이 올라가면 제가 저희 팀이랑 또 경쟁을 해야되는 상대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12명 이제 6명 나뉠거거든요 좀 잘하는 친구들이 저희 팀으로 오기를 바라야겠죠 그니까 그 잘하던 친구들이 이젠 저기야 양뻥차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하는거지 저거? 이거 슛 슛이 따로 있나? 다이브가 아닌가? 어떻게 저렇게 뻥차는거지? 야 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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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전략 있죠? 축구에서 마구 막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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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해 슛 아 꿀 이건 뭐 제가 넣었다고 볼 수 있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막아 막아 못 막았어 어떡해 안돼 으흐흐흐흐 흐흐흐흐 어어 어어 어 야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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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몰라 저거 알아서 맞겠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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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좋았다 잘 막았다 띄우면서 띄우면서 슛 실패 아니 저기까지 날아갔어 뭐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막아야돼 어디갔어 잊은 잊은 감사합니다.